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프롬팬 선생님은 저 오늘 하고 싶은데 지금 누가 찍어주셔서 남았어요 프롬팬 선생님 딸 결혼식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갈비타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네 원장님 김성수 원장님 이로 오세요 한번 이렇게 잡고 제가 여기 앉아있는 모습을 나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잡고만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너무 흔히 계절이 있거든요 그렇게 잡고만 있으세요 우리 집에서 여기 앉아있는 모습을 찍어주세요 우리 집에서 여기 앉아있는 모습을 찍어주세요 우리 집에서 여기 앉아있는 모습을 찍어주세요 나와 나와 놀라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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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